오! 엄마! 왜 말 못하냐고! 우영이가 내 친구다! 왜 말을 못하냐고! 야야야! 야 떨어지세요! 야 떨어진다고! 아닌 것 같아 다른 방법을 사야 할 것 같아 그러면 여상이는 어떤 사람이야? 한번 봐주세요 통발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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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 여상이는 착하고 귀엽고 사랑스러워 노력하는 모습이 멋있어 어쩜 이렇게 조각 같을까? 이렇게 핏줄부터 머리카락이 이렇게 듬성듬성 난 것도 있고 다 너무 예쁜 것 같아 잘생겼어 사랑해 이상 무덤풋사 무덤풋사 감사합니다.